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형제자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목회 여성부회장 조성희 선아대 회사입니다. 10년 이사를 복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체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을 맞게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연중지의 33주의를 평신도주의로 제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세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 성직자, 수고자와 더불어 사람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백성입을 제어하게 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성화 성명을 받지가는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의를 맞이하여 올 한 해 우리들이 함께 회복하는 일들을 되돌아보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기도는 새로운 복음화의 활약이라는 교부 사목지향을 바탕으로 첫째, 기도를 생활화하는 공동체, 둘째, 소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공동체, 셋째, 서로 관심을 갖는 공동체라는 주인, 주부님의 공당 사목지향에 역점을 두고 하나하나 실천하러 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전교 야외 행사를 통해 주님이 마련하여 주신 폐청한 날씨 속에서 전교과 하나됨을 느끼는 홍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작년 말 시작된 2차 헌금은 3년간 유작된 공부 납부금과 건축보수 대금 등을 청사할 수 있었고 소외된 이웃을 기쁜 마음으로 다시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우 여러분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이기에 이 자리를 들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자의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년을 다시 준비하길 바랍니다. 주인, 주부님께서 2017년 사목교서를 일치와 사랑의 공동체라고 정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 분당의 구체적인 사목계획은 각 부역장, 관장, 단체장들을 통하여 교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더욱 회색차고 재미있게 끈기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을 한층 업계획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신자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카톨릭 교회법에서 정한 카톨릭 신자들에게 여섯 가지 의문입니다. 첫째, 신자들은 모든 주의를 포함한 의무대출일 의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의무대출일은 성탄대출일, 부활대출일, 그리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출일, 성모 송천대출입니다. 둘째, 신자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고혈산사를 보아야 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예수고활대출일과 예수성탄대출일을 전화하여 1년에 2번 고혈산사를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모든 신자는 1년에 한 번 부활시기에 영성체를 하셔야 합니다. 부활시기에 영성체로 우리를 유연하지 못한 사람은 성탄시기라도 해야 합니다. 넷째, 금식제와 금육제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신한에 참여하기 위해 하루 한 끼 밥을 먹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산하는 것이 금식제입니다. 다섯째, 다클리교회가 정한 혼임법을 지켜야 합니다. 신자의 혼인은 성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유용한 고정대로운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해 혼임법을 지켜야 합니다. 여섯째, 신자들은 교회 유지와 교회 사목 활동을 위해서 교훈금과 주인원금을 공헌해야 합니다. 모든 신자는 교회에 필요한 지정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 단위로 교훈금, 주인원금, 상하에 따라 감사와 개정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교훈금은 교회 유지 관리와 교회 사업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그 목적은 하느님의 공경, 사도직 활동, 교회 성직자와 주도자, 각종 통사,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직원들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분당에는 2013세대 약 5,133명의 신자가가 계시지만 교훈금이 측정된 세대 중 불과 759세대로 37.7%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교훈금 측정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정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쉬는 경우 전입자, 유입자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모시지 못한 분들을 주님께로 운영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자가 해야 할 조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혐신도 주의를 맞이하여 세검정군당 모든 교훈분들의 회장에 주님의 평화와 엄청이 가득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